자 오늘은 안중 2학년 이번에 이제 6과 대화문을 한번 해볼게 첫 페이지 요거 한번 보자 자 6과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표현편 주요 표현편 두 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가 계획 묻고 답하기 이렇게 돼 있네 계획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what are you planning to do? 자 너는 무엇을 지금 플랜 중이냐 계획 중이냐라고 묻는 거고 자 그리고 이 플랜은 목적으로는 동명사 안되고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죠 그래서 플랜의 목적으로 to do를 썼고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보고 있다 그지? 자 그래서 what are you planning to do? 요 표현을 외우면 됩니다 너의 여행에서 너는 무엇을 할 계획이냐? 그러니까 대답도 현재 진행형으로 I'm planning to로 역시 대답을 했네 마찬가지 플랜의 목적어라서 투부정사로 대답을 했어 I'm planning to go hiking 나는 하이킹을 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planning to do? 그리고 I'm planning to 동사원형 자 요게 첫 번째 표현편이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은 소요 시간을 물어보고 거기에 답하기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묻는 표현이야 자 얼마나 오래 걸리니 물어볼 때는 의문사가 how long? 그지? 요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시간이 걸리다라는 동사 take를 이용하고 이럴 때는 보통 가주어, 아니 가주어 아니고 비인칭 주어 있을 주어로 씁니다 자 그래서 표현은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그런데 뒤에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어 땡땡을 하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때 투부정사 이용한다 to get to school get은 뜻이 많지만 그 뒤에 전치사 to를 쓰게 되면 이건 어디에 도착하다 어디에 가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학교에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었어 그러면 대답할 때도 주어가 it이고 동사 take 이용해서 it takes 어 시간이 걸립니다 그 뒤에 시간의 길이를 목적으로 쓰면 돼 20분 걸립니다 물론 비인칭 주어 있을 이렇게 주어로 쓰면 되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계획을 물어보고 답하기 what are you planning to do? 대답도 I'm planning to 그 다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how long does it take to? 그러면 it takes 시간 요렇게 대답을 하기 자 표현편은 이거 두 개였고 문법은 우리 다음 시간 수요일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문법 설명은 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화문을 볼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스크립트 봅시다 대화가 적혀있는 스크립트 자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planning to do? 대신에 what are you going to do? 했는데 어차피 똑같지 왜? be going to는 뭐니까? be going to는 will의 뜻이니까요 그치? 그러니까 무엇을 할 거니? be going to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썼다는 거는 여기 있는 be going to가 will이라는 뜻이니까 어 너는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거니? 그러니까 I'm going to 역시 대답도 be going to로 하네요 요것도 지금 will의 뜻이다 그치? 어 나는 go to 제주도 할 거야 즉 제주도에 갈 거야 그랬더니 앞에서 나왔던 그 표현이 나옵니다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ere? 너 거기에서 무엇을 할 계획이냐? 무엇을 할 예정이냐? 거기는 제주도겠지? 자 그랬더니 대답도 역시 I'm planning to로 대답을 합니다 I'm planning to go hiking on 한라산 한라산에 하이킹을 갈 계획 중입니다 갈 예정입니다 be planning to 뭐뭐를 할 예정이라는 표현 I'm going to 이거는 I will 이거 I'm planning to 뭐뭐 할 계획이다 비슷한 표현이다 그치? 자 그 다음 스크립트 또 보자 그 다음 대화 we have a long holiday this month 우리는 이번 달에 긴 연휴가 있어 do you have any plans? 계획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어? 물어보네 여기서는 플랜이 명사로 쓰였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명사로 쓰였고 자 그러니까 이제 I'm going to 역시 with의 뜻으로 be going to 이용해서 어 나는 방문할 거야 visit 할 거야 my grandparents in 전주 전주에 있는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문할 거야 oh really? that's nice 아 정말? 좋네 자 그리고는 아까 전에 봤던 그 표현 또 나와야지 what are you planning to do? 그런데 with them 이랬어 여기서 them은 누굴까요? 당연히 grandparent 너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무엇을 할 계획 중이니? 그분들과 무엇을 할 계획이냐? 그랬더니 I'm planning to 역시 땡땡 할 계획이야 to 뒤에 항상 종사 원형이요 이 to는 to 부정사의 to라고 했다 I'm planning to go to 한옥 village with them 어 나는 그분들과 함께 한옥 마을에 갈 거야 여기서 댐도 역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말하는 댐이죠 한옥 마을에 갈 예정이야 how about you? 어 그러면 너는 what are your plans for the holiday? 어 너는 연휴를 위한 어떤 계획? 응 그 계획 무엇이니? 너는 뭐 할 거니? 묻는 거지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I'm going to 어 나는 할 거야 요거 will입니다 나는 stay 할 거야 난 집에 있을 거야 and relax 그리고 쉴 거야 어 집에 있으면서 그냥 휴식을 취할 거야 that's also a good idea 어 그것도 또한 좋은 생각이다 자 이런 대화가 오고 갔고 그 다음 대화물을 또 봅시다 Hi 누리 Where is your class going for the field trip tomorrow? 지금은 사실은 현재 진행 시제로 be ing를 썼지만 가다 오다 같은 이런 동사들은 현재 진행형을 써서 미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tomorrow라고 실제로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쓰이면 어 현재 진행 시제 be ing가 미래의 뜻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어 누리야 안녕 음 너희 반은 내일 field trip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묻는 거야 뭐 소풍 어디 가냐 현장학습 어디로 가니 자 그랬더니 Hello Mike We are going to the art museum 여기에서의 be going도 사실은 진행 시제야 그렇지만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아 우리는 art museum 갈 거야 뭐 미술관 갈 거다 sounds interesting 오 재밌겠다 여기는 사실은 주어인 it이 생략됐기 때문에 동사 사운드에다가 이렇게 s를 붙이는 거다 자 그리고 사운드 뒤에도 interested 쓰면 안 되겠지 주어인 it은 사람이 아니고 그 소리가 참 흥미롭게 재밌게 들린다 하기 때문에 흥미를 주는 상황이면 ing 능동의 뜻 그래서 interesting 해야 돼 오우 사운드 interesting 재밌겠구나 그리고 이제 또 what are you planning to see 자 what are you planning to do만 보다가 이번에는 do 대신에 see를 써서 어 너는 무엇을 볼 예정이니 라고 묻네 there 거기에서 그 art museum에서 무엇을 볼 예정이냐 자 그랬더니 there are 이거는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이잖아 복수형이 있나봐 여러 개가 있나봐 three art shows 그러네 세 개의 art show들이 있어 right now 지금 지금 아트 쇼가 세 가지가 있대 자 그래서 이제 I'm planning to see 어 나는 볼 계획 중이야 뭘 빈센트 방고우의 페인팅스를 볼 예정이야 빈센트 방고우의 그림들을 어 볼 예정 페인팅은 이거 셀 수 있는 명사야 그래서 뒤에 s까지 달아서 어 복수형으로 이렇게 썼지 그림이라는 명사입니다 이거 그냥 셀 수 있는 보통 명사다 so where is your class going? 야 그럼 너희 반은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어보네 그랬더니 남자애가 we are going to 어 우리는 갈 거야 the amusement park 이게 바로 놀이공원이다 그치? 어 우리는 놀이공원에 갈 거야 I'm excited 이것 봐 여기서는 주어가 나는 이라는 사람이잖아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상황 그래서 exciting이 아니라 excited 우리가 항상 감정을 주는 경우 어 그럴 때는 exciting, surprising, shocking처럼 interesting처럼 ing 꼴을 써서 그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이라는 능동의 뜻 흥미를 주는, 재미를 주는, 놀라움을 주는 상황 사람이 아닌 애들은 ing를 써야겠지 하지만 사람이 감정을 느낀다 했을 때는 우리가 pp꼴을 이용하더라 그래서 I am excited, I am surprised shocked people이 되겠죠 충격받은 사람들 자 어쨌든 나는 신난다 자 감정을 나타내는 근데 이런 형용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들은 우리가 무조건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감정의 원인이라고 해석을 하지 그치? 감정의 원인 이 투부정사를 해서 기쁘다 투부정사를 해서 슬프다 뭐 이런 거 라이드를 해서 내가 지금 신이 난 거야 라이드 하게 되어서 신난다 뭘 타게 돼서 신나냐 지금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어서 나는 엄청 신나 That sounds fun 오 재밌겠다 Have a good trip 잘 다녀와 즐거운 여행이 되라 이런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예시 답안은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대화 문 짧은 거 있네 자 볼게 How do you get to school? 자 요 질문은 어떻게 너는 학교에 get to 하니? get to 여기서 전시사 툴을 쓰게 되면 이거는 어디에 도착하다 가다 라는 뜻이라 그랬지? 너 어떻게 학교에 가니? 요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랬더니 I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가 그런데 by bus 우리가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 이렇게 by를 쓰고 여기서 포인트는 그 뒤에 명사 어라든지 더가 없이 그냥 명사를 쓴다라는 점 그래서 by bus by taxi by subway 요렇게 해야 되겠죠 아 물론 걸어서라는 표현은 by 아니고 on foot 요렇게 하는 거 알지? 요거는 걸어서 자 어쨌든 어 나는 버스로 학교에 가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두 번째 표현편 How long 나오네? How long does it take? 뒤에 to 부정사 쓴 됐지? to get there 여기는 get 뒤에 to를 안 쓰는 이유는 there 자체가 거기에 거기로 라는 부사기 때문에 따로 to 필요 없습니다 학교에 가다 할 때 요럴 때는 to가 필요하지 학교는 그냥 명사니까 어디 어디 에 어디 어디 로 라는 to가 필요했던 거지 자 이 질문 뭐였더라?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 to 부정사를 하는 데에 to get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자 그랬더니 it takes 대답도 이렇게 한다 그랬지 it takes 하고 시간의 길이 있으면 돼 it takes 15 minutes 음 그거 15분 걸린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남자애랑 여자애랑 대화를 나누네 Wow these pictures are so beautiful 와 이 사진들 정말 아름답다 Where did you take them? Where 어디에서 did you take? 너는 찍었니 them 그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라 함은 these pictures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them으로 복수형으로 받아준 거야 이 사진들 그것들 너는 어디서 찍었냐 사진을 찍다 할 때 동사 take 쓰지요 자 그랬더니 at riverside park 아 riverside 공원에서 자 there were 뭐가 있었다 이러네 there 뒤에 비동사는 있다 과거형이고 그리고 복수형 여러 개가 있었나봐 lots of flowers 그러네 어 많은 꽃들이 있었다 you should go there 너도 거기 가봐야 된다 should는 해야 한다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이나 충고의 의미로 쓰인다 그치? 자 I want to 여기서 대답을 I want to 뒤에 to까지 한 이유는 사실은 to 뒤에 뭐가 생략 I want to go there 이 말이지 나도 거기에 가고 싶다 자 이런 것들 to 부정사도 앞에서 이제 go there 이라는 표현은 나왔기 때문에 이 go there까지 다 안 쓰고 그냥 to까지만 쓴 거야 왜냐하면 want의 목적으로 to 부정사 써야지 I want 했으면 to go 해야 되니까 이렇게 to 부정사 어떤 앞에 거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to까지만 쓰면 돼 우리가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쓰듯이 부정사도 이렇게 대신하는 대부정사라고 to까지만 쓰는 거 영어에서는 요런 쓰임 많습니다 I want to 나도 그러고 싶어 자 그 다음 How do I get there from our school? 자 how 어떻게 내가 get there 할까? 여기서 get there 도착하다 라는 그 뜻이겠지 there 이라는 부사가 왔으니까요 get to의 뜻 어떻게 내가 도착할 수 있나 from our school 이니까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거기에 어떻게 가지? 하는 방법을 물어보네 그랬더니 여자애가 get on bus number 135 이렇게 명령문으로 알려준다 get on 뒤에 버스나 비행기나 배나 이런 거 나와 이거 탑승하는 거야 올라 타다 이런 뜻이야 get on 자 135번 버스를 타라 그리고 get off 내려라 반대말이다 그지 get on 반대말 get off 그리고 내려라 at 어디에서 내려라 the riverside stadium stop 버스 정류장 stop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riverside stadium 그 정류장에서 내려라 you can see the park 너 그 공원을 볼 수 있어 in front of the bus stop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in front of는 몸 앞이잖아요 자 버스 정류장 앞에서 너는 그 공원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랬더니 또 how long 나오네 how long does it take to 투부 정사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투부 정사 내용은 get there 이구나 거기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그러니까 it takes 시간 it takes 13 minutes 30분 걸립니다 thanks 고마워요 I'll go there 나는 거기에 갈 거다 next weekend 다음 주말에 다음 주말에 거기에 가볼게요 자 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 자 excuse me 실례합니다 how do I get to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가나요 역시 가는 길 방법을 묻고 있어 어디 한국 유니버시티 대학교 이름이다 그지 from here 이니까 여기에서 한국 대학교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되죠 자 길 물어보네 그랬더니 여자가 you can go there 당신은 거기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by bus 아니면 on foot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그랬어 여기에는 어나 덜을 쓰지 않는 특징이 있다 버스로 아니면 걸어서 당신은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how long does it take 또 나온다 거기에 get there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거기 도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it takes five minutes 그런데 by bus 아 버스로는 5분이 걸리고요 and 그리고 twenty minutes 20분이요 on foot 걸어서는 20분이요 그지 by bus로는 5분 on foot으로는 20분 요렇게 걸린대 oh then I will walk there 아 그러면 나는 거기에 걸어갈래요 걸어가겠습니다 can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자 요 표현은 영작할 수 있어야 돼요 can you tell me how to 일단 요까지만 하면 땡땡하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알려주시겠어요 이런 뜻 how to는 우리가 뭐뭐하는 방법이라 그러고 how to 뒤에 get 오니까 get 하는 방법 물론 get 뒤에 there 이라는 부사가 왔다는 건 여기서 get은 도착하다 가다라는 뜻의 get 거기에 가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요런 뜻이네 그지 can you tell me how to get 기억하자 문장 외우자 자 그랬더니 이제 길 가르쳐 줘야지 go straight for two blocks 보통 길 가르쳐 줄 때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지 어 직진을 하세요 그런데 for two blocks니까 두 블럭은 직진하시고요 and then 그런 다음 turn left 왼쪽으로 도세요 좌회전 하세요 자 you will see 한국 university on your right 어 그러면 당신은 보게 될 겁니다 한국 대학교를 그런데 on your right 당신의 오른쪽에서 요렇게 표현한다 on your right on your left 당신의 오른쪽에서 당신의 왼쪽에서 자 그러니까 한번 더 이야기를 해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left 아 두 블럭 직진하다가 좌회전 아 땡큐 고맙습니다 자 요렇게 길 물어보고 어 그래서 실제로 그림도 이렇게 나왔었네 그지 찾아가 봐라 이런 거네 여기서 출발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냐 go straight two block이니까 한 블럭 갔다가 또 두 블럭 여기까지는 가야 되네 그런 다음 turn left 좌회전 하세요 니까 이쪽으로 가 이렇게 좌회전을 했을 때 it's on your right 였니 left 였니 on your right 어 그거 당신의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see겠다 그지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예시는 넘어가시고요 쭉쭉쭉 넘어가면 음 대화문이 이제 끝났나 음 요까지 일단 대화문은 여기서 끝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